청와대는 포항 지진 피해 특별법 제정 청원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오늘 SNS 방송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정부 추경안에도 피해 지원 예산 1,100억 원이 담겼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신속하게 지원이 가능하고 특별법 제정 등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강 비서관은 이어 지열발전부지를 안전하게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주도의 전문가 TF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.